1호차, 2호차, 맨 뒤쪽이 1호차 숲으로 개선되어 있습니다.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시 43분, 영주행 무궁화호 열차 4301호 열차입니다. 저거 타야 되고요. 들어오고 있네요. 무궁화호. 저는 1호차 3번. 제일 먼저 오는 게 여기 기관차고, 그다음 4호차부터 해서 어, 왜 이래 일찍 세우지? 여기가 1호차 서는 자리인데, 헐. 음, 저는 여기 4호차. 여기는... 저는 1호차. 여기까지 초기 뒤가 1호차군요. 1호차 3번. 여기가 1호차. 여기가 1호차. 여기가 1호차. 멀리도 있다. 1호차가 저기 앞쪽이 또 많아. 차가 길기도 기네. 1호차 3번. 자, 2호차. 여기는 2호차. 여기는 2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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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차입니다. 1호차 3번. 1호차 3번. 으잇! 음, 1호차 3번. 콘센트가 없네. 1호차, 2호차. 아, 2호차. 1호차. 아, 2호차. 여기는... 아, 네. 콘센트가 없구나. 5차 3번, 5차 3번, 5차 3번, 5차 3번. 아이씨 왜 이렇게는 있어 아 미친 진짜 이렇게 세상이기 아니야 와 여기 하하하 이게 뭐야 우리 혈차는 신동 외관 구미 김천 대전 신탄진 오송 졸치원을 거쳐 영주역까지 가는 고궁아호 제4301 결승 2호차가 1호차는 없고 2호차에는 권센터가 있는데 1호차에는 권센터가 없어요 1호는 고맙습니다 2호선 Não 가능해 2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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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선 2호선 2호선 감사합니다.